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장을 보러 마트에 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켠 이유는 오늘 파스타를 만들어 볼 건데 한번 가보시죠 고고! 확실히 코로나 때문에 마트에 사람이 없네요 후딱창 보고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다 봤습니다 집으로 고고! 파스타를 두고 파스타를 만들어 줍니다 사기 중에는 스스로 고기를 넣어둡니다 다진마늘, 고기, 고기 후추 양념을 넣어줍니다 소금에 박ánd claps 대파 파 햄버거 고기 고기를 고기 고기를 고추장 계란머리 푹 회삐상 계란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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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포장 새우 그리고 요리 속갈 HS 손으로 반죽 참기름 맛 참기름 합it 고소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양이 좀 많아 보이지만 맛은 맛있다는 거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먹어보세요 안녕